쭈에이 세버넥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덕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드디어 얼락을 했죠 황금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이게 황금 아이템이 뭐냐면 황금 장신구 장신구에서도 황금 장신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일반 장신구의 두 배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드로 인해서 황금 아이템을 이제 얼락을 했고 그 아이템의 효과는 두 배입니다 두 배 근데 나올 확률이 0.6%예요 정말 낮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나왔다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빨간 거 보이죠 보이죠 황금 말템 이렇게 정말 낮은 확률로 나옵니다 이게 진짜 낮은 확률로 낮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낮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아이작으로 해볼게요 더 많은 아이템을 볼 수 있는 찬스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자철석 오 자철석 이 녀석 뭐야 자철석 오 자철석 생각보다 좋잖아 야 만약에 개좋은데 오늘 캠 왜 안키냐고요 얼빠들이 너무 생겼어 자 안녕하세요 오 황금이다 잠만 야 드디어 황금 나왔어 이거거든 근데 액티브 두 배면 뭐야 두 개가 뜨나 오 우와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러 쌀멡 좋은게 나오겠지 좋은게 나오겠지 다이스가 낫지 뭔가 아 근데 일단은 어 액티브 두 개의 효과가 맞긴 많네요 다이스 보이 gez면 두 번 돌아가는 거죠 좋은 게 나오겠지 좋은 게 나오겠지 다이스가 낫지 아 근데 일단은 액티브 2배의 효과가 맞긴 맞네요 다이스면은 2번 돌아갈 거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바로 희생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발방을 가야해 체력도 없는데 희생을 어떻게 하냐고 잘 봐 이게 내가 하는 법이니까 넌 바로 희생을 포기했어 형 하는 거 봐 안녕하세요 X됐어 왜 팜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자 맵을 보면은 1급 빌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없죠 하지만 희생을 해서 아이템이 나온다면 되겠죠 자 희생 한번 하고 여기서 절제를 쓸게요 어? 이득이죠 자 한 번 더 천사가 확률과 동전 3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헌혈기를 깨부술 수 있는 그게 없네 황금 황금에 폭탄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아 하하하하 수풀 보더라 앞에 있는 나무를 못 봤어 아 수풀 보더라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는 불구하고 파밍을 멈추지 않겠다 하하하하 KNIGHBALL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우야오오오오오!!! 흐어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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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망 박물식 소울라트 증가 플러스 원 공개자 플러스 원 하하하하 겁나 센데? 이야! 열렸다! 자, 나갔다 와야 됩니다. 자, 지금 데미지 10! 안녕하세요. 자, 저의 데미지 지금 잘 봐두세요. 10.3 파워. 아리오! 싹! 그날 체력 여기까지 있었어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올랐을지. 갑니다. 짜자자! 짜아! 오예! 2.5! 호호! 봤지? 황금, 패시브 효과 2배. 데미지 미쳤다. 13이네? 와. 어? 시뻘 희생? 가자. 하나. 저스트 원, 투. 빠! 뱃. 뱃. 이거 제가 안 먹습니다. 이 마인드 돌릴 거예요. 빠! 이 문디 자식아! 아아아아! 왓츠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강림하기는 어렵구먼. 자. 소와라트 7개 대 동전 30개. 자. 지금 하면 하트 반칸이에요. 동전 나온다? X대는 거거든. 여러분들. 나쁜 새끼들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 오! 시발! 아아! 일어나는 안 늦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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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시발... 좋았어. 머더가. 할 수 있어! 컴온! 멈춤댔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니가 말할 수 있는데 너 뭐하는 새끼야 뭐할 수 있는데 니가 살려줘 희생방을 돌리라고? 쏟가 아까 보라색 색도로 있었잖아 어디요? 어디요? 오! 색도리다! 니가 간다! 얘들아 나 채팅기 바면서 누구 죽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봤지? 이거야 말 보고 있다면 증담을 알려줘 자 얘들아 50% 확률 실패하지 않아! 와쓰고 씨바 얘들아 뭐지? 이거야 이거라고! 극한의 파밍 요 요요 극한의 파밍 멈추지 않아 파밍 자 자 천사방 확률 개괜차 63% 바로 그거 거둬 그 다음 이건 천사방으로 이동 렛츠고 개침랄이 쏘라트 하나당 천사방 아이템 하나 뭐 나 네 세 개? 잠깐만 제갈량도 아니고 세 개 세 개? 씨바 그냥 먹어 세 개 세 개 해 어? 오른쪽 범 뭐가 있어보이잖아 공격력 오르는거는 악마방을 가야되는데 악마방을 뗄 수 있잖아 9.5% 확률이니까 씨바아!! 아니 알양 먹는다고 이제 체력 안 올라가 씨바에 게다가 피톤이 없대 아... 희생 방해? 근데 야 무효과가 왜? 아니 왜? 어? 아니 아니 진짜 채팅 보면서 갔어요 아 진짜 미쳤네 도라이네 채팅 보면서 가서 죽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